털인가? 뭔가 빠져나왔는데 뒤로? 안경을 쓰니까 더욱 임팩트해 있네 이 등 뒤에 나온거 뭐야? 털이야? 모르겠어 나도 형은 간디네 보호형 간디데 캐릭터가? 안경같이니까 똑같다 일단은 첫판은 개인전이구요 이판 끝나고 팀전 갑시다 일단 다들 준비됐으면 그냥 시작하라고 할게요 스카이프다 스카이프 끊어주세요 어 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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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서는 어떻게 안에서 비 누르면 되요 비 아 예예 아 알겠습니다 예 재밌게요 재밌게요 음... 좋아 아... 제가 실은 아까 방송 안키고 아크를 조금 연습을 했죠 또 어 뭐야 왜 바로 시작이야 준비 안됐는데 자 일단 드랍이 없네요 멜로드랍이 없고 그냥 생존해야되는거 가물에 쓰읍 저 산으로 갈까? 급사만 안하면은 이번에는 기분은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5월 11일에 어... 1부방송 준비해놓은 아크 지금 화내보겠어요 우아쿠클럽 1대1 대전이구요 아 중간에 가서 돈... 뭐 템 먹을거 없겠지? 먹고 갈까? 이게 내가 보기엔 먹는 사람이 경쟁상... 경쟁이 적으니까 중간... 중앙에 템 먹고 가도 괜찮을거 같애 있나?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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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인데? 이러면? 인벤 꽉 차는것 봐 흐흐흐흫 나 제일 많이 먹은거 같애 미쳤어 겁나 많이 먹었어 나크로베리 저기요 누구에요 누구에요 이거? 누구에요? 누구에요? 마운형인가? 아 형 우리 승리를 위한 잠깐의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갈까? 어때 우리 여기 밖에 우리밖에 없는거 같애 B 눌러서 말해 B 눌러서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템을 제일 많이 먹었어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템을 제일 많이 먹었어 일단 움직이자 여기 있으면 안돼 스카이프 왔네 어 여보세요? 네 구멍님 음 제 마이크 하나 철거해가지고요 어 게임 마이크를 못써요 두폼인데 흐흐흐흐흐흐 예 형 잠깐 우리 뭔가 잠깐 잠깐 우리 할 수 있잖아 아 우리사랑 잠깐이였어 어차피 아 이게 계속은 또 못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전인데 어 우리 저쪽에 터잡는 것 까지만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할까? 어 우리가 중앙에서 지금 파밍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초반에 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 그니까요 그니까 다른사람들 나 멍청이야 지금 음 중앙이 여기서 이게 중앙으로 가면 삼류삼류 하는데 이번엔 중앙에 가는게 1류야 그렇지 어 중앙이 템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벌써 곡괭이가 어 어 이게 독 다 있어 아크로베를랑 있을거 어 그러니까 아무도 템을 안챙겼더라고 음 어 나 벌써 무겁다 어 이거 뭐야 와 누가 죽어? 누가 죽였어? 몰라 공룡한테 죽은 거 같은데 어? 진오가 크으으으으으으 아 진오 빨리 죽었구요 이거 뭐 어쩔수 없어 형 저기 빨간거 드랍아이템 있는데 저쪽 같이 갈까? 잠깐만 나 지금 무게 다 비었어? 나는 어 필요없는거 좀 이제 버리고 인멘토리 늘리고 있어 나는 잠깐만 나 지금 무게 좀 버릴게 엄청 먹어서 세총을 무슨 여섯개 먹었다 나도 좀 필요없는거 좀 버려야겠다 좀 버리고 아 근데 지노 어떻게 불쌍해져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죽은거지 저거지 뭐 그렇지 지노는 뭐 마크를 또 유명하니까 괜찮을거야 뭐 저거 죽는다고 어 잠깐만 이거 낙사데미지 있네? 응? 원래 낙사데미지 없는 덕업게임에서 맞아 없는데 어 낙사데미지 있는데 어 이거 클럽원들 모르면 이거 잘하면 죽일수도 있겠다 이걸 통해가지고 어딨어? 어딨어? 나 아래 거기서 뛰어내렸어 지금 아래서 나무 캐고 있는데 아래서 나무 캐고 있어 어 이거 아 못 부어서 방향이 여기가 아닐거 같은데 나랑 너랑 다를거 같은데 못 찾을수 있겠다 빨강색 있는 기둥 좀 말한다 어어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어 아 오케이 알겠어 나도 그럼 그쪽으로 갈게 어 이쪽으로 슬슬 와봐 천천히 내려갈게 살 만들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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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화살 만들고 부시돌만 있으면 되네 빠르게 화살 만들고 아 나도 왠지 근데 끔살당할 것 같다 형 이거 우승도 했다며 제일 빨리 우승했다며 형 마크도 많이 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나는 멤버가 잘해 멤버가 잘해가지고 근데 소울풀로 우승하긴 했는데 어 아이 소울풀 우승했으면 됐어 어 그것만 들을게 나는 나는 우승 경험은 없어 내가 옥상까지 올라갔는데 전투 경험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 어 좀 많이 버렸거든 내가 하나만 팁을 말해주면 행여나 시조새 끌고 다니지마 아 시조새? 어 시조새가 진짜 너프 엄청 먹어가지고 어 얼마 뛰지도 못하고 나 그걸로 애들 낙가채서 죽이려고 했거든 응 시조새 데미지 너무 약해 아무 아무 그게 안되더라 차라리 육룡이면 모르겠는데 나 일단 테이밍 좀 빨리 해봐야겠다 여유될때 어 그래 그래 여유될때 테이밍 해버려 다 형 아까 그 짜리 몽땅한 캐릭터였지? 어 나 가슴 크고 등짝 크네 곱추 근데 안보이지 나 일단 저쪽 강 건널거야 이제 슬슬 오케이 아 강 건너 잠깐만 진짜야? 어 강 건널거야 슬슬 너 거기 건너면 죽어 왜? 왜냐고? 아 폐라나였다며? 어 피라노때문에 죽지 거의 근데 가지던데? 문제없이 보통 잠깐만 잠깐만 저기 저쪽에 티라나노 갈수있으면은 가도되겠는데 티라노있다? 저 안에 조심해야돼 티라노 안에 티라노있고 어 글쎄 저기 굉장히 위험해보이는데 나는 그러면 저거 잡으러 가볼래 티라노를 잡으러 간다고? 어허허허허허허 이거 티라노 잡으려면 몸빵해주면 몸빵해주면 몸만 좀만 적당히 있으면은 솔직히 잡을수 있더라고 어렵지 않던데? 와 나 망했다 나 지금 벌레 특공대 지금 거의 20마리랑 싸운다 잠자리랑 다 죽었다 어 왜 나한텐 벌레가 안오지? 쓰읍 아 일단 초식부터 어떻게 꽁료 좀 꼬시고 해볼까? 이내 전술로 가야겠다 이번판은 이내 전술로 가야겠다 자연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멍아 먹을수 있으면 빨강색 소울 먹으면은 응 내가 너 노비로 일하다가 갈게 노비? 어 만약에 그럼 너가 템 개좋을거 아니야 어 어 야 근데 야 잠자리 잠자리 너무했다 인생잠자리다 진짜 어 어 잠깐 누가 죽었어 보걸병 죽었어 하하하하 아니 뭐하다 이렇게 이거 내가 보기에는 좀 살아있으면은 어 쓰읍 문제없이 이길 각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살아만 있으면 되겠는데? 벌써 저렇게 하네 일단 그 외에 사람들은 좀 잘 안 죽을거야 아이고 야 나 큰일났다 나 도망가야겠다 어우 괴세다 어 나는 동룡 빨리 꼬실래 아씨 두마리 왔데? 어 스템은 없는데 오케이 두마리 다 꼬셔질라고 동룡 꼬시면 굉장히 좋아 그치 한 놈 지금 꼬시고 있어 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이렇게 한 놈 자고 우멍아 왠지 있잖아 우리끼리 마지막 살아남을 것 같다 흐헤 어 어 잠깐만 어 스템은 없는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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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아 야 근데 너무 했다 이거 진짜 아 이게 뭐야 왜 이리 빨리 죽어 당관 plastic 아 근데 너무 심해 아.. 풀고했어 뭐가 어 알았어 평몽까지 할게 지켜봐줘 관전으로 오 하.. 벌써 혼자됐네 아니 너무 빨리 죽는거 아닙니까 이거 아 난 좀 혼자 하는거 무서운데 여러분 제 전조실력 알잖아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함 싸우면은 어버어버어버어버어버어버 아하하하 이건데 일단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답은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공룡을 많이 꼬셔서 일단 위협적으로 보여야되요 저들과 똑같은 정도로 안되요 저는 위협적으로 적들에게 보여야되고 그래야지 살아놓습니다 공룡이 많아야되 나랑 금 꼬셔봐 방해도 없잖아 어차피 겁나 꼬실거야 그냥 좀 먹어 소울풀할때 총데크 타려면 무게 찍기도 하던데 무게도 좀 찍었어요 500까지 찍어둘까 일단 얘네 둘이 꼬시고 공룡한테 자동공격시키는 그런거 오더 맞아 그런거를 해야지 일단 나무 좀 버리고 아 마무령 빨리 죽어서 좀 아쉽네 어떻게든 했었어야 되는데 자 저쪽에 티라노를 제가 봤어요 아까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각은 다른거랑 싸우는 티라노 꼬시는건데 개인 냉전에서 티라노 꼬시면은 게임 끝이라고 들었거든요 저기서 지금 물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일단 티라노도 티라노데 짜짠한걸 많이 꼬시자 야 너와봐 저기 딜러포인가 저거 작은거 침뱉는 애죠 너가 필요해 아 이게 너무 멀다 얘들아 오고있네 쟤들 지금 꼬시고 있고 아 건너편에 티라노 저것만 먹으면 끝인데 진짜 얘들 욕심인가? 지금 신나게 포식중이거든 야 너 일로와 동료가 되라 왜 도망치는거야? 왜이렇게 똑똑해? 자 그만하고 자 어 그만 도망쳐 넌 고기 먹지? 아 더 그만 꼬시면은 오우씨 오쇼오쇼오쇼오쇼 오쇼오쇼오쇼오쇼오쇼 오쇼오쇼오쇼 오쇼 얼마나 많이 봤는데 다 내꺼야 다 꼬신다 다 꼬셔 익힌 고기 줘도 되나? 한 10개 정도면은 충분할거 같고 우와 저공룡 왜이리 크냐? 스테고처럼 생겼는데 겁나 크네 이렇게 주련중 조련중 일단 물량으로 가 그 다음에 강 건너가지고 오케이 딜러포 조련 성공 됐다 하나 두마리 다 됐고 애들 아직이니? 조련중 거의 다 됐죠? 오케이 깼고 얘 깼으면 쟤도 깨 얻어 마비 충분하고 현재 네 마리째 그러면 딜러포 투창한데 괜찮아 그래도 위협적이야 여러분 침 뱉어서 시야를 차단시키는게 얼마나 위협적인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내가 살아만 있으면 돼 자 얘들아 일루와 그리고 아이씨 뭘 먹어야겠네 얘들아 따라와 따라와 왜 안아 따라와 왜 안아 뭘 먹고 반대편에 궁룡 어딨냐 하나 둘 이리 오세요 그래 오 저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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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얘네 타지는 못하지만 일단 일단 공격 0 0 금지시켜 놓고 티란을 꼬셔야겠지 비 온다 괜찮아 의미 없어 자 다섯 마리 큰 그림 가자 피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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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나냐 건널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건널 수 있어 건너서 저것만 꼬시면 돼 오 오 좋아 피라냐 안 나왔어 얘들아 오고 있지 인용도 어룡어룡 모르겠어요 제대로 테이밍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추위를 느끼면 따뜻한 곳을 찾으세요 자 얘들아 어 따라와 따라와 아 저거 저거 잡아야 되는데 어디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됐던 화살 더 만들어야겠지 네 여러분 티라노 테이밍 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아 명령을 내가 잘 모르겠어 얘들이 나만 공격한 대상을 반격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 아니 그 제 다시 서 다시 그럼 이제 그 하고 응, 어디데, 뭐지, 뭐지, 가고 ca' 나, 가고 나, 더위! 나, 이제, 나 그게 나 이есп승이 나, 나, 자, 뿅, 아, 지금, 얻어. 아, 작어. 밟고 있거든요?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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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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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잡으면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길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할거야 나도 그렇거든 나도 일단은 그래 내가 이길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했을텐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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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분들도 반쯤 놓고 보고 있을텐데 제가 이겨보겠습니다 제 잡고 나 안보여 어딨어? 채 먹고 튀었네? 어딨니 티라노야 어딨어? 좀 많이 맞춰놨는데 어 저기다 저기 어 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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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래인지 뭔지 껴다 도래인지 뭔지 껴다 20분 동안 나는 저거만 꼬실거야 아무것도 안해 아 시겼데 풀렸어 어떻게 큰 도래인지 그냥 와 겁나 겁나 많이 돌아댕겨 어디까지 가는거야? tering 침 뱃이 별 아..이게뭐야 모자랐다 이거 아..나코베리 부족해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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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꺼져 비켜 비켜 내꺼야 잔다 잔다 잔다아 잔다 자 고기 고기 비싼거 먹이고 넌 내꺼야 내꺼라고 가만있어 내꺼야 어 뭐야 티렉스 하나 더 있어 잠깐만 저거까지 꽂히면 레전드겠는데 근데 아씨 애들이 어디갔냐 야 너 왜 자 기절했어 마비풀라면 흰색이라 했지 레전드 가겠다 이거 지금 필요한게 아 님베니 일단 겁나 무겁네 돌 버려 나코베리를 빨리 캐와서 저한테 넣어야 돼 그리고 아 왜이리 안오냐 애들이 트릭해야 자는거 아니지 얘 레벨 왜이리 높아 여러분 제 레벨 왜 28이에요 아씨야 다른 티렉스 왔어 아 자는내 말고 다른 티렉스 왔어 안돼 아 죽었어 아 죽었어 디렉스한테 아 제발 아 제발 건들지마 아 제발 건들지마 제발 건들지마 저거 빨리 재우라고? 화살이 부족해 화살이 부족해 쟤도 잡으라고? 과외용 아닌가? 아 슬슬 나크로베리 먹여야 되는데 아냐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아닌가? 여러분 아 두 마리야 될까? 아 미치겠네 야 일단은 TX 한티가서 고기 줘야 돼 고기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어 제발 나만 건들지마 제발 나만 건들지마 야 넥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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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우스야 지금 저거 확인다 내꺼같은데? 아 나코베리 아 나코베리야 아 나코베리 다 줬어 기다려봐 쫌 쫌 빼면 쫌 빼면 쫌 빼면 택도 없어 야 아 어떡하지 저 티렉스 피 좀 빠진거 같은데 아니 그리고 분명히 내가 꼬셨던 거 지금 많이 있었는데 왜 죽었지 왜 죽었지? 안보여 어느순간 보니깐 분명히 좀 더 있는데 잠깐 벽이 지금 빨리 오나봐 야 벽 온다 뭐야 이거 야 렉스야 일어나 야 벽아 뭐야 이거 아 뭐야 벽 왜와 나 그냥 나 티렉스와 그냥 함께 죽겠어 꼬시고 있었는데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오지마 아 렉스야 제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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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부족해 아니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는데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과일 먹여서 배고픔 깎이게 하라고 뭔 소리 뭐 해볼게요 뭐라도 어 아 씨 망했네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레피렉스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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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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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고 들어와구구구구 랙스야 안돼 빨리와,빨리와 아직까지 괜찮아 아,신땐 강건 건너야겠다 나 이게 뭐야 진짜 말도 안 돼 재수가 너무 없잖아 이러면 트리스 다 꼬셨는데 이거 개인전은 망했다 어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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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너니까 일어났어 야 제발 와 일로와 아빠한테 와 여기야 들어라 이 바람 들어 안돼 저걸 데려오라고? 일어났어 멀다 뭐야 사장 나와 이거 어떻게 맞는거야 사장 나와 아씨 이게 뭐야 하하 아씨 이걸 어떻게 이기냐 미쳤네 아 퇽도 없어 지금 강 건너에 보이는데 데려올 수가 없잖아 잠깐만 벽이 사라졌는데 아 오고 있구나 하 젠장 렉스랑은 같이 죽을걸 했다 내 항 내 항쟁의 그거였는데 기다려봐 지금 얘가 근데 무게가 많아서 그런가 얘가 방금 타니까 안 움직여지던데 움직여진다 개느려 근데 얘는 타면 안되겠다 너는 전투용이야 너는 전투용이야 태민기즈 종호 나왔을 때 열매를 먹이시면 돼요 네 뒤늦게 먹였어요 쟤 그런걸 전혀 몰라가지고 이러면 돌이랑 천양이랑 왁구청 나왔네 내가 제일 빈약할거야 아마도 괜찮아 너희들의 주인은 전 롤후루게이머이자 피지컬로 피지컬로 전략 아니야 피지컬 피지컬 여기 싸면 다 붙어주볼거야 그냥 전략으로 최대한 그냥 어부지리 노리자 이거는 답이 그거밖에 없다 어 전략으로 가야돼 근데 전략이라 할 것도 없어 숨어있는거 섬을 버리면 가벼워진다고 섬을 버리면 가벼워진다고 섬을 버리면 가벼워진다고 피지컬 급한대로 뭐라도 꼬시는거는 도움 안되려나 V 신발 장갑 그냥 여기서 저에다 그리고 도도새 네발이 그래 도도새라도 꼬시자 뭐라도 있어야 돼 지금 솔직히 더 어 없어 아무것도 여기 도도새라도 꼬실라 했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벽만 있어 벽만아 아 이거 사람도 만날 법한데 개미치리 저거 블랙헤어 내가 할게 왜 다른 방송꺼 와서 여기다가 스파하고 그러냐 멍청아 저런 애들이 문젭니다 바로 저런 애들이 문젭니다 바로 저런 애들이 문젭니다 바로 헥 사람있다 총있는데 총있나 온점이라 했지 온점 조준하고 조준하고 저 수고리고 있는것 봐 재우고 이거라도 꼬실려 했던거 같은데 보니깐 누구 있는데 마비아살로 마비아살로 자 재워가지고 템 빼먹으면 되겠네 마비아살로 이런데 누워있는거 아냐 이런데 누워있는거 아냐 보거형이랑 마문형 지노만 죽고 나머지 다 살았어요 아씨 뭐좀 더 꼬시고 싶은데 이거 할 수가 없네 아 이건 티렉스 놓친 티렉스가 벽에서 벽 뒤로 사망한거에서 좀 망했어 이미 약간 어딨냐 나타와라 어딨어 다 여기 근처에 있을텐데 어 똥쌌다 공룡꽂신사람이 아무도 없네 어딘가에 지금 숨어있어 다 야 공룡들을 먼저 가게 하는 그런건 없나 찾았다 아 이거 먼저 싸우는거 안좋은데 무조건 화살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공룡대로 온 친구들은 아무도 없나봐 공룡대로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나만 공룡되고 있네 여기서도 딜할거야 네 맵이 이렇게 점점 링이 쪼여오면서 여러분 원피스의 세장 알죠? 그거처럼 되는거야 일단 왼쪽에 적 하나있고 몇명이 남은거야 여러분 지금 두.. 천양이 더 죽었다고 치면은 천양 죽는거 못봤는데 미래시ider 위에 세 명이 남았구나 그러는구나 moment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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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이 3인칭 어떻게봐요? 3인칭? 3인칭 어떻게봐요? 3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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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벽이 멈썼습니다 아 아무도 안 나타나 졸려라는 사람들 내가 찾아 죽여야지 왼쪽에 일단 하나 있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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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덕 서바이버 흠 흠 흠 어딨어 이거 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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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좀 먹고 하자 아 나한테 이거 있구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진짜 안나오네 야 여러분 나옵시다 좀 싸웁시다 거참 어? 나옵시다 뭐야 뭐해 죽었어 노돌리 하하하하 죽었잖아 탔다 와 뭐야 개잘탈 뭐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 하하하하 헌망이 죽잖아 하하하하 야 그래도 2등했네 저 공격명령 낼줄 몰라요 그냥 그냥 저는 최후까지 애쓸시브입니다 공룡 공격무드로 안해놨어 여보세요 어 공룡이 공격을 안가서 어 나 할줄 몰라 그런거 그거 그거 제이 누르면 돼 제이 어 그냥 살아만 있는거야 나의 채 내가 티렉스가 벽 뒤로 나랑 이별한 시점부터 나는 진거였어 어 아아 총알을 못 만들었어 총알을 하하하하 총알을 못 만들었어 아냐 이거 근데 벽이 벽이 원래 그렇게 안 흔들었잖아 아 어쩌네 티렉스를 내가 꼬셨는데 안돼 안와가지고 망한거야 안녕하십니까